유나의 사랑을 기억해요 나의 모습을 기억해요 나의 모든 걸 아빠 잠깐 쉬시는 거죠? 우리 너무 기다리게 하면 안 돼 아빠? 날마다 저녁때 와서 저녁상을 봐라 유산이 됐다고요? 틀림없이 결혼 없던 일을 하자고 하시는 거 자 얼굴이 안 좋아? 한 번만이야 뭐약한 게 해줘 우리 아빠 없으면 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아빠 깨어나실 거다 왜 쓸데없는 걱정을 해? 힘이 있어야 아버지 병관을 할 수 있어 샷!